1분 드라마 6회, 남위계곡에서 물놀이 요즘 비빔면에 꽂힌 아이들, 물놀이 가기 전 비빔면으로 매콤하게 배를 채웁니다. 얼음 넣는 걸 깜박했네요. 그래도 새콤, 달콤, 매콤한 비빔면에 출발 전 기분이 업됩니다. 새찬 계곡 물소리에 움찔하더니 이내 흥검하네요. 장난꾸러기들, 오늘은 어떤 걸로 아빠 힘들게 하려나요? 애들 노는 동안 체력을 비축해놓습니다. 역시 아마존의 아너처럼 동생을 공격하는 상황, 제가 나서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. 작은 폭포에서 철투를 벌이기 직전입니다. 전 예의주시하고 있어요. 언제쯤이나 여유롭게 계곡에서 즐길 수 있을까요? 동생의 소소한 복수, 슬리퍼 던지기, 수염과 꺾기, 누가 빠른가 내기를 하네요. 수량만 좀 더 있었어도 비등비등했을 것 같은데요. 감음이라 아쉽습니다. 물놀이하면 금세 배가 고파지죠. 물놀이엔 역시 고기겠죠? 고기 익는 냄새에 슬금슬금 물 밖으로 나옵니다. 소리를 나도 질렀더니 드듬을 한 것 같아요. 역시 고기가 평화를 만들어주네요. 즐거운 물놀이였습니다. 즐거운 물놀이였습니다. 고기 익asa입니다. panel 카운트. 점물 말에서